어플리케이션 부가기능 및 사용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등록된 로봇청소기에 연결해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대기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탭을 클릭해주세요. 제품의 현재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진단 시작을 위해 충전 여부 확인 및 제품 주변 내 1m 물품은 치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진단이 시작되면 음성 안내가 나오고 시작되며 끝나면 진단 결과를 음성 안내로 알려줍니다. 홈가드는 로봇청소기가 지정된 위치에서 집안을 확인하고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 연속으로 5장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홈뷰는 상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홈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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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뷰